안녕하세요. 황영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 홍자, 박민수가 각자의 독특한 색깔로 부른 막모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부른 막모는 그야말로 심금을 울립니다. 한도 많고 꿈도 많았던 이 세상을 뜨셨네라는 노랫말처럼 황영웅은 애절한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내어 이 곡을 명곡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곡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만능악기의 소리라고 팬들은 극찬합니다. 특히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은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황영웅의 막모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의 노래가 주는 감동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며 그의 음악이 주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진정한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과 함께 막모를 부른 홍자와 박민수 역시 각자의 색깔로 이 곡을 멋지게 소화해냈습니다. 홍자의 소름끼치는 감성과 박민수의 독특한 정서는 막모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황영웅은 7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맹활약하며 현재 139,744득표로 남자 가수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지지 덕분입니다. 황영웅, 당신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큰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곡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만능악기의 소리입니다. 팬들은 당신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매일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무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황영웅을 응원하며 그의 음악을 즐겨봅시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